아, 도대체 어떻게 자기들이 낳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한 변 애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?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모로서만 살게 되는 거야. 내 시간도 아예 없지.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삭제되는 경험을 해. 김호석은 그걸 이제야 처음 겪어보는 거고 꼭 해봐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.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한다. 누가 아이를 도구로 사용해? 아이에게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한 아빠와 애착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어때? 알겠습니다. 그런데 변호사님, 재희도 가사 조사 전에 엄마와 애착을 좀 더 쌓아야 합니다. 빈자리가 많은 엄마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다가 재희가 아빠하고 살겠다고 하면. 한변, 그... 그... 피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원고한테 전화해서 좀 더 알아봐. 네. 네. 한 변호사님. 네. 재희한테 신경 쓸게. 그렇게 할게. 당연히 그래야 하고. 네. 응. 네. 하루아이 또 다른 극장들은 tactic 중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가지고 있네요. 불러서 볶약.